일단은 뭐 변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대사가 어렵죠 법정위원을 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일단은 변호할 때에 막힘없이 쭉쭉 뵙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변호를 좀 많이 해주는 성격인가요? 어때요? 아니요. 죄송합니다 혼자 웃고 같이 웃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웃었네요. 감사하고요 자 우리 그 참바다씨 예 바다의 참바다